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고1 학생들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나왔을 텐데, 그렇죠? 성적이 이제 가채점을 했고 등급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잘 봤든 못 봤든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습관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또 총평에다가 잘 이야기해놨으니까 그 다음 이제 잔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또 해설강의를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반부 해설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웬만큼 다 3점 문제로 구성돼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을 잡아야 돼요. 앞쪽에 1번부터 15번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다음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뭐 너무 쉽죠? 이거 계산하시면 그냥 바로 1 플러스 i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또 가봅시다. 우리 a, b에서 그냥 빼래죠? 빼는 거 간단히 하는 거니까 제곱끼리 빼시면 몇 제곱?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에서 얘 빼면 몇 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시면 마이너스 y 제곱. 잘 보시고 또 실수하지 마시고. 그럼 정답 몇 번 됩니까? 2번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 2차 함수가 x 추가 접한다. x 추가 접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 2차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했을 때 2차 함수와 y는 0. 즉, x축이죠? 이렇게 교점을 생각했을 때 교점이 하나구나. 그래서 무슨 근이다. 접하면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근데 중근은 또 바꿔 얘기하면 이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죠. 중근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바로 a 값은 판별식 쓰지 않아도 반의 제곱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 a 값은 4입니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